어우 야 피 다는거 봐 피 다는거 봐 자 엄폐하구요 오케이 자 총 바꿉니다 총알이 많이 없어요 이것도 총알이 없잖아 오케이 이걸로 가자 됐어 40발정도만 여유가 있다 됐어 몸샷이 진리야 어 몸샷이 진리입니다 몸샷이 진리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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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몸샷이 진리야 게임을 신나게 가는거죠 어 엄폐하라는데 가만있어봐 총알이 먹고 엄폐해야지 오케이 살아서 봅시다 알카자르 그리고 내가 널 죽여줄게 넌 아기야 자리 자리선정 개안좋아요 지금 일로가야되요 자 정면보다도 오른쪽에서 돌아오는거는 잘 봐야되요 언차티드는 측면공격을 항상 조심을 해야됩니다 정면보다 측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면을 봐야되요 정면보다 옆측이 당해서 많이 죽거든요 과감하게 여기서 권총으로 그냥 바꿉니다 권총으로 딱 머리만 딱 노리겠습니다 자 어디야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그렇지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이 자식 봐라 오케이 나이스 한 명 남았다 이거는 좀 재미있게 가자고 반가워 어 어 오 선방을 칠줄이야 이 자식이 선방을 칠줄이야 됐어 뭐야 끝이 아니잖아 자 물러서라는데요 폭파시켜 자 폭탄이죠 어 미안해 마이크를 내가 쳐버렸다 120발인데 좋았어 자 올라가구요 와 저 폭탄은 뭐야 오우 야 오우 야 이거 부러진다 비지향사격을 해야겠네 앞을 보면 달리네 빠져나옵니다 자 엄폐 오우 야 엄폐 엄폐 와 미치겄네 엄폐 와 미치겄네 엄폐 와 미치겄네 지려 와아 야 잠깐만 있어봐라 야 잠깐만 있어봐라 야 잠깐만 있어봐라 아니 근데 지금 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탑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좀 더 전진해야돼 저게 근처에 화염병 화염병 저건가 저걸 쏘면 터졌던거 같은데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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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아 됐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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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진다 나이스 어어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됐어 근데 내가 이걸 쐈거든 근데 이게 안 터지고 뭐 다른게 터지면서 부서졌네 오케이 좋았어 자 갑시다 불 내는데 어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나가 방송을 보지 말고 괜히 시비거지 말고 형은 쿨하다 형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자 갑시다 오케이 이쪽으로 못올라가냐 어 가네요 오케이 탈출 성공 교도소 저기 이제 교도소 폐쇄된다 이제 보안상 이제 다 처벌받고 여기 사뮜 드 레이크 어우 니가 진짜 슬픈 드 레이크 이렇게 친절해 알카자 레이 형 그럼 사뮜 드레이크 제지스 뭐라 으아 아 아 공연 정말 그리고 우리 좋고 내가 누용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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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콜롬비아 마약왕이 저를 이렇게 탈출했대요 와.. 진짜 대박이네 실화였어? 이런식으로? 비슷하게? 무서운 동물이다 어.. 망했다 괜한 친절이 아니었어 어.. 이제 알카사르 형 이 형 와.. 아.. 탈까지 아.. 아.. 그때 여기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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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까지 아.. 알겠는데 문제는 저게... 모든 이런 걱정들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... 헥터, 내가 들어봐. 내가 찾을 수 있는지... 어어... 찾아낸다는데, 이러네? 6개월... 흐흐흐흐흐흐 시안부추네, 얘 완전... 3개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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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찾아뵐 것이다. 그리고 널 죽일 것이다. 죽일 것이다. 고마워.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. 그쵸? 여기. 어서요. 이제. 제일 가까운 곳이야. 10킬로미터는 그쪽으로, 이 선을 향해. 이 선을 향해 보았다. 이 선을 향해 보았다. 바로 찐절함 나오구요. 프리저 같은 새끼 이거... 존댓말 쓰는... 착한 놈들, 나쁜 놈들 다 조심해야 돼. 그럼 뭐지? 걱정하지 마. 시간이 되면, 제가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. 고마워. 고마워. 감시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. 보물 찾으면은... 바로 온다라는 거. 따로 알려줄 필요도 없대. 알카자가가가가고... 그리고... 여기가. 이건 나쁜 놈이. 그냥 잡고 가고 있는 걸 그리기고... 기다려? 상대로, 상대로, 나의 강름에 빠지게 됐고, 그는 다행을 얻고 모든 나라에 있는 곳이 스탠마스의 atedral. 그곳을 한 번 더 지켜놨는데, 에이브리의 상대로는 없지. 그는 레이프가 없지 않지. 그는 레이프가... 그는 다행을 걷고 있었는데, 아직도 스탠마스에 빠지게 됐지. 정말 놀라웠지. 뭐지?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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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가 있나? 이 형이? 힌트 갖고 왔어. 어? 어?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. 한 개가 아니었어. 이건 안 비어있네? 밑에가? 이 형이 아직 안 비어있어. 에이브리가 한 번 더 지켜놨어. 그래서... 패너마에서 빠지게 된 건 이 형이 아직 안 돼. 흠. 그럼 그医生40 examples 알infeld. 러시. 이 방역은 뭐야? 이 경매 된다는데? 러시에스테트. 러시에스테트. 러시? 아. ㅇ. 그리고 How do you planon securin an invite to an exclusive, heavily guarded, black market auction? 아... 너ю. 전 neces이 필요할 수 없, Le-세. 아. 아. 담보대출까지 얘기하고 있어 어쩌다 네이트가 이렇게 됐냐 형때문에 방금 걔 좋것 같았음 용병 난 너 아니면 난데 샘은 다른 방법이 필요해 제가 남은 시간에 남은 시간에 남은 시간 아쿠쏠아는 지금 약간 동생이 형한테 기대되는 그러는 샘 샘 샘 샘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부인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뻥친다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뻥친다 말레이시아의 일을 가야겠다 약한 척 하지마 네이트 네이트 결국 이제 또 합류했네 아까 손 씻었다고 그러더니만 다른 것도 훔치자고 어허가 발이 더 있네 밀드 kalau 훌륭하지만 그때로 믿을 수 있겠네 괜찮아요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겠네 결국엔... 근데 가만히 있어야지 한 번만 생각해봐 어, 신호 왔어요 그쵸? 펄리바리에 냈습니다 어, 이 의심충 진짜 어, 저 의심충 저 삐돌이 저거 진짜 나이가 못하는 저거, 어? 그쵸? 얼굴은 거의 GTE 트레버인데 그쵸? 바로 퍼킹 퍼킹 할 것 같은데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다 영원의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너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자, 여기 보너스를 들어가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2회차이기 때문에 1회차를 끝나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가지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산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빅터 설리반을 어, 경매장 복장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, 이 경매장 복장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영구적으로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재밌겠지? 오케이 뭐야? 재시작을 해야돼? 어, 괜찮아 스키파 어, 나이스야 딱 나이스 타이밍에 했네 내가 내가 딱 나이스 타이밍에 했네 아, 오케이 아, 관종은 나, 어, 강태당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관종은 강태당합니다 너, 이딜리에 있었나요? 흠, 저도 3번 도둑은 재발절인다고 3번 도둑은 재발절인다고 구고 공부 어디서 하셨죠? 그 방에 더 즐거워 아, 어, 어 그래서, 이, 이 첫번째는 여기가? 아, 어, 3번째는? 좀 이상한 작업을 했었죠 아, 네 와우 오케이 개인적으로 어스키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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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최고 난이도하는거 보고싶다 다크소울3 공략 쓰신 분이 쓰읍 원차티드3 기본 난이도에 엄청 죽으시는거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거든요 헉 흠 뭐, 막 낙사하시고 뭐, 그쵸? 어, 어 어 어 굉장히 위안이 됐습니다, 제가 어스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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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멘탈이 약하기때문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꽤 많을걸 자, 밑으로요 형은 걱정할 필요없어 형은 나보다 더 잘해 잠깐만, 여기가 맞나? 어 어 어 어 베들볼을 이용해서 어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바로 잡으라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아 위치를 마꾸자네 어 어 형의 어깨를 만지면서, 그쵸? 좋았어 어 오케이 여기다 하하 첫 번째로 알았다 누군가가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인쟁 오케이 이 게임이 근데 파쿠르를 이런거 암벽등반을 1회차를 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가 없어 길이 어딨는지 이게 15시간동안 파쿠르하고 암벽등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위치를 외우는게 이상해 자아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원래 경매장에는 저렇게 총을 라이프를 들고 순차에 도나요? 이거 알카자르 집 아니야 알카자르 집 알고보니까 이 년은... 가장 잊었다고요? 뭐라고요? 새콤한 감귤 냄새가 나요? 이게 감귤이라고? 이게 무슨 감귤이야 누가 번역했어 이게 감귤 맞나? 애초에 모델링이 좀 아쉽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토론지 그리고 일기장지 자제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게임 리뷰를 지기들끼리 하고 있어 이 방의 관종은 나야 알겠어? 나보다 더 뛰어난 관종은 나 용납할 수 없어 알았어? 자 간다 굴러 굴러 형은 되게 잘 온다 그쵸? 여기서 1회차에서 하이라이터 하나 뽑았었죠 형 가자 일로 못가 아 오케이 여길 위로 올라가는구만 오케이 여기서 다이빙 안하냐고? 여기서 다이빙이 할 수 있지 어 이제 다이빙하고 이제 지옥 가면 되지 그쵸? 다이빙하고 이제 지옥 가면 되지 훗! 자! 일로 계속 죽가는 게 아닐까 싶다 서빙 이쪽인가 보다 여기서 올라가고요 자 저 위에 걸 잡아야죠 가보시죠 자 간다 졸업에 한 대만 있었으면 야 내가 얼마 전에 든 생각인데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앞유리가 영화로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아이패드처럼 화면이 나오는 거야 앞유리가 아이언맨처럼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운드가 완전 빵빵하잖아 뒤에서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다 나오잖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가자 어 그래 그래 이 상태로 들어가면 망해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 이거 뭐 어떻게 정비공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오 설리반이 있네 아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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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매가 얼마 안남았네 간단한 놀이네 방광영혼이며 풍선하게 팽글러드에 완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런건 네이트가 딱 했어야 먹히는 얼굴이네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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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